학치하기 전에 학치해야 된다고! 빨리 날아가라고! 아아 못먹었어 못먹었어 아 없이 먹었어 아 키먹어야 되는데 아아 키를 안주시네 케이트 일부러 오른쪽과 안 때렸어 그러게요 와.. 때려줄줄 알았는데 일부러 오른쪽과 안 때렸어 아 근데 저분 진짜 애니메이션 잘하는 것도 하고 케이트를 못하는 줄 알았는데 아까 보니까 아 못했나죠 1핑인데 아 그쵸 그쵸 아 와 보싰즈 차이 엄청 많이 나는데요? 82마리하고 48마리 아 마리 마리 수술시대 우와 완전 바르고 있는데요? 여기 완전 보수에서 계속 죽어가가지고 아 완전 말린줄 알았는데 어 둘다 둘로 네 이건 진짜 진짜 1절부터 식당이에요 CS 마리를 세는 사람 처음 많이 세는 사람 아 그래요? 많이 그러는데? 아 그래요? 어 제드 간다 제드 도망쳐 도망쳐 마리마리 하는거 좋아하는데 거칠어가지고 아마리말라 도망쳐 어 마리 너무 세신이 나오잖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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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쳐 제드가 탑을 탑 쪽으로 그거 했는데 여기에서 아마 대기할 거 맞기도 해 아니구나 아님 말지 여기 아님 말지 어제 왜 여기 언제 이리로 갔죠? 저거 안 나왔다 아 이거 나 이제 질거 같은데 아 또 아 또 왜그래 와 너무 세다 와 너무 세다 와 너무 세다 와 너무 세다 와 너무 세 이 괄호치는 뭔지 알아? 누가 이거 키우? 와 와 제도 엄청 세 지금은 정신없이 막 탭 스페이스 고르고 있지만 평소였으면 엔터 이렇게 치고 있었다고 아하 누가 키우? 저 인데스 밖에 안된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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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내가 발랐는데 그니까 실제로 발랐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잘 아니에요? 네 저게 그렇지 않아요 음 이렇게 제드가 로밍을 다녀줘서 제가 CS가 더 많은 애들 박아야지 근데 뭐지 리신이 제발 불가는거라 아 어 어 어 어 어 아 아 자 이거 어떻게 야 야 야 아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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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깔기 못 따라와요 눈깔기 못 따라와 어떻게 저거 어 와 와 항상 나아다닌다 이리다 지네어 이따당했어 자꾸 나아다녀 으아 이거 아 아 안 좋네요 아 다음팀은 뭐야 조냐를 가야죠 아 제가 참 좋은 아이템인데 조냐부터 시작이에요 직스는 음 어쨌든 조냐는 원래 가세요? 직스요? 제드여서 쟤네가 자크 자크하고 제드여서 진짜 조냐 안가면 완전 질럭기가 힘들어요 음 걔네가 아니라고 쳤다면은 원제 선녀는? 아니 원래 원래는 성배를 가요 성배 음 네 연운도 가시긴 가세요? 아니면 지금은 팔목보대 갔기 때문에 일단 일단 네 이게 일단은 연운을 일단 갈 수 밖에 없어요 일단 성배 아니면 무조건 저기 AG 챔프면은 일단 성배는 마법조약력이 붙어있잖아요 네 그래서 라인전이 힘든 상황을 제드 상대로 근데 연운은 또 200원이나 싸고 만원도 할 수 있고 방어템 들으면 연운은 AG 챔프에 갈 수 있고 음 네 그런게 성배가 보다 훨씬 좋아요 성배 갈 때는 연운 안 가고? 어.. 네 안 가요 음 완전 질럭스 갈 편이에요 연운하고 성배 같이 가면 음 아니 지금 딜이 너무 안 나오네 조금 딜이 지금 안 나오는 거예요? 네 별로 안 나와요 아니 저 리신이 너무 잘 커서 안 맞추는 것도 있긴 한데 음 음 리신이 너무 잘 썼네요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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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휴 실탕을 어디다가 쏟아리지 지금 빠른 하기 좋은 애들이라서 리신이랑 네네 아 이거 딸렸어 스테이 어 자크가 더 들고 오면 좀 힘들어 보이는데요 그러게요 아 민터 밀리는 거 생각해볼까 밀타워를 지켜야 돼요 지금 지켜야 돼요 그리고 얘네 용 갈 거예요 근데 용을 막을 수가 없어요 궁스틸 궁스틸 아 제발 오 제가 스틸 해볼게요 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시야가 아예 없긴 한데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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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스테이 가능 스테이 가능 스테이 가능해요 지금 벅탄 아 아 아깝다 역시 스마이트는 이길 수 없네요 음 아까워 아까워요 알 리신이잖아요 초표수만 어떻게 이겨 네 맞아요 초표수만 어떻게 이겨 알 리신인데 그럴 수 있어 맞아 그럴 수도 있어 빼는 게 이상한 거야 어 밀타 밀대요 한번 물어보자 정상 얄밉지 않아요? 스틸 못하면 더 빡치는데 이게 스틸 이러면서 얄밉죠 이게 제가 다 계산하고 한 건데 안 된 건데 대단히 있으면 안 된다 얄미야 얄미야 우와 우와 이게 풀콤보예요 왜 아 받는 게 풀콤보예요? 근데 질이 안 나 아니 근데 아니 와 오 말도 들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와 여기다 싱질버리지마 날아다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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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밀면 돼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어 이기는데 이거? 오 이기는데 이거? 오 나아다녀 뭐야 이거 이기는데? 이게 직스죠 아 이게 직스지 이게 직스지 아니 이거 놀많게 지스는 지스야 이게 직스죠 나 무서워하고 안 봤어 선생님이 이거 보여줄줄 알거든 같이 게임했거든요 아 힘들지라고요 아니 무슨 일이야 역시 베드 어우 이기했는데? 아 베드 따위는 직스에게 안된다? 어? 멀리 가신거 아닐까요? 어어! 망했어! 界子 ś 가면 안됐어요 대간한거야 가면 안됐어 시작됐다 가면 안되는데 신발 신발! 고민 중예요 enda 가면서 왜 자꾸 왔다 갔다 아시죠 뤴지 비닌 성인제로 xu magnes 아뇨 아니요? 근데 이게 원래 억전하려면 이것도 고려해 봐야 되는데 이거 오우야 존야 있어서 가도 될 거 같아요 아 근데 용 용 용 아 발원이다 발원 쿵스틸 해볼게요 해볼게요 아이 근데 그전에 먹을 거 같은데 쿵스틸 그전에 먹을 거 같은데요 아 제발 핸드폰 어 쿵스틸 아 먹혔어요 먹혔어요 먹혔어 오! 오! 아유~~~ 아아아아~~ 결과적으로 궁을 안 탔다면 잘하마니 스티한 시간이 날 만한 뒤를 아아 그러네 아 궁으로 도와줬어 아 파워드 리신했어 딱 그만큼 타이밍 같은데 아 진짜 약 약간 아까웠다 딱 그만큼 타이밍 흐흐흐흐흐흐흫 아 팀님들 너무 기분 내셨어요 아까 여기서 뺏어야 되는데 피트원에 기분을 챙겨주는게 또 지스라서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미치 미치 나 지스 함께 신나고 같이 있으면 맞아 재밌어 내가 빼라고 했어야 되는데 아우 맞아 맞아 블루 있겠지 블루 있네요 오 블루야 있어 있어 끝 끝났네요 끝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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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선 블루부터 시작해 아 끝났지 시작해도 끝났죠 이거는 네 끝났어요 애니비아가 이렇게 애니비아는 믿어야 되는데 애니비아가 엄청 잘 커서 왜 안먹어져 땅으로 흘리시더라구요 하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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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수루타 이거 되게 중기 스킬 같은데 쓰기같이 모르겠어 이거 W도 지금 바뀔거야 어 그래요 이거 이러고 싸워야 돼 얘들아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ach 싸움 안 됩니다 아 daha 제대로 일대의를 막을 사람이 없어요 너무 강해서 그나마 제가 막을 수 있긴 한데 잘 막아야죠 일단 시간만 버려야돼요 내가 나사 차례군 이놈은 제대를 맡기고 역사석 사명을 띄고 이따히 태어난거지 내가 상대하겐 놀아 전 조냐는 절대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어 미안하지만 괜찮아 조냐거든 안죽어 이득이에요 궁 이그나이트 몰락건받아 오오오 오오오 저 뭐야 오오오오 역시 나나신 아 스크리할라 어떻게 일로온거야 전멸판다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진짜 빠르다 뭐야 이거 딜링 왜이렇게 세 아 브루탈레트 포라서 쎈건가 아 이거 미드 막아야되는데 코르키야? 코르키 야만의 공동에 갔어요 트포도 왔다고? 아 네네 트포에 야만의 공동이라 포킹이 좀 쎄고 쿨타임 감소되고 완전 힘들어요 아 아 아 힘들어진다 안돼 아 이거 너무 힘들다 이거 바론 끝나면 어려워야되는데 바론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더 Eso OP 2 1스텝 1스택 이게 내가맞는데 AERNILARer 팀은 항상 위기잖아 VT팀은 항상 시작이겠어 부위트omatic 그 때부터 시작이야 ARM 2단다 내리부터가 진짜... 끝났어요 숙소에서 제 멘탈 쟤 좋았어 어? 왜 공성룡병이 병긴데요 거의? 아 이거 어떡하지? 먹을 수 있나? 공중전이야 공중전 지금 아 못먹겠다 아 용 다 뜯겼어 이거 막아야돼요 지금 속도에서 제 멘탈 좋은사람이 누구에요? 저에요 진짜요? 맞는 말이에요 다 시작이니까 다 시작이에요 이런사람 필요하지 않명씨 정말 필요하게 시작이에요 이제 정말로 저에요 시작이에요 시작 자꾸 관중석에서 팀원분이 부르시는데 의미노 잘 모르겠대 Oh 낚싱낚싱 낚시 낚시 낚시가 낚시가 안이게 되버리겠는데 낚시가 낚시가 안이게 되버리어 간다 오오오 끊었어 끊었어 희척봤어 희척봤어 우와 딜바 리슘도 이상한데 내장 니신 쓰러지지 않아 Q를 날려봐도 W를 날려봐도 R을 날려봐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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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이잖아요 이제 아니 아니에요? 쯧... 쯧쯧쯧쯧...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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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완전... 잘라야 되는데... 질이 너무 없어요 애니비아 빼고 애니비아도 메자이 같네요 근데 애니비아 메자이가 0스텍 근데 메자이 템이 저래서 아직은 질이 안 나와요 템이... 블루볼 차이가 너무 심해서 어? 아... 본인 메자이 2스텍인데 애니비아 0스텍이라고 음... 아니... 그거... 다 큰 거 아니에요? 네... 저 불이한 건 아니에요 애니비아밖에 답이 없다 어... 어디갔어요 애니비아 따라가는 거예요? 네 애니비아가 왠지 잘라줄 거 같아요 벽으로 잘라줄 거 같아요? 네 그거 먹어야 돼요 아 왠지 보는 믿음이 가요? 같은 메자이라서 같이 먹으면 좋아요 이거 마치 솔렉한테 플레임의 뒷모습을 보는 거 같은 그런 믿음이 가는 건가? 하하핳 하하핳 줄래 줄래 따라가면 킬 나오고 어 블루 애니비아 주는 게 좋을 거 같기도 한데 쯧쯧쯧 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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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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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야돼? 어? 어? 너무... 너무 갈 곳이 많네요 쩜이이이이ing 옥규가 진짜 옥규가 대버렸어 핫 오 뭐오! 오어우어! 따라와요 침착하게 오오? 깔고.. 아아아악 자, 투건! 좋은사분야! 오케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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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어야돼요 매자리를 큐! 이야아아아아아아아!! 4스텍 오케이 진짜..unj 이길 수 있을거같아요 아 근데 애니미야 아 애니미야.. 핑하 상했잖아 이거 봐! 역시 나이가 공줌자! 잡았어 잡았어 꼭 잡습니다 딕스 스킬이 쿵볼이 딱딱딱 맞추는게 쉬운게 아닌데 생각보다 다 어렵잖아요 맞추기가 지금 매워 어려워 아 이런거 물어봐야 손가락차이라 공중잼 공중잼 콤보 순서는 하나만 찍을 수 있어요? 굉장히 기본적인 상황에서 콤보는요 기본적인 상황에서 굉장히 서로 서있는 5대5 한타에서 그냥 큐를 그냥 큐만 던지면 돼요 뒤에서 평타 패시브 써주면서 이거 앞에다 써주고 저 질러 없는 애들 탱커 쪽에 써주고 이거는 웬만하면 그냥 뭉쳐있는데 써주면 돼요 이건 끝까지 아껴주세요 공격기는 정말 좋진 않아요 직스가 별로 좋은 챔프는 아니에요 확실히 좋은 챔프는 아니에요 다 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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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스크림때 직스 해본적 있어요? 네 이겼어요 다 이겼습니다 아 이겼어요? 네 지금 라인들이랑 다른건 나쁘진 않았는데 사실 뭐 선진이 실수한거 없었죠? 선진이 실수한거에요? 쟤들 로밍 못망은거? 그쪽으로? 예이 컸어요 아이 근데!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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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세요 제가 와위를 안박아서 잘못해요 이런데 조심해야되는데 블리츠크래 아 얘는 바로 먹는다 지금 우리 없는동안 아 바로 먹어 아 바로 지금 스크래야 리신이거든 우리 중순 해세라 히동윤이거든 아이에이 스크래야 리신이거든 오 뭐야 얘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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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ra올다 다이브 다이브 다이브다니 당해진다 빼야돼 빼야돼 어렸어 나 더욱쳐 얼렁키사고 얼렁키사고 어 좋네요 다구라가 내버려 외모여게 히킬으면 어 안 돼 아, 아까 여기서 여기서 아까 무리하지 말 걸 너무 후회된 날 아, 저렇게 계속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걸 지내! 아, 이걸 지내 이걸 지내요. 와, 리신이 근데 진짜 세다 직수는 안 하는 걸로 직수는 안 하는 걸로 직수는 안 하는 걸로 다른 거에서도 못 막았어 아, 그런가요? 아, 이제 온전으로 달려버린 폭탄 세일 아, 이거 한 거 알죠? 아이, 콜 좋아 무너지, 무너지 캐주얼 챔피언, 시원하게 직수, 직수 빵 빵 런스춘, 폭파이어 속이 꽝 뚫리는 시원한 마법공학 폭파병 직수의 폭탄 세일 폭탄처럼 놀라운 반짝 할인 시간을 넘었습니다 빵빵 터지는 폭탄 같은 세일 공부에 지금 바로 하지 마세요 흐흐흐흫 광고 보니까 어때요? 맞는 나 같아요? 아니요, 전혀 아, 전혀 아니에요? 저건 아니에요? 네 흐흐흫 저건 주작이에요 아, 주작이에요? 네 당연하게 주작이지 주작잽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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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주작이 아닌데, 이거는 직수 근데 직수 선생님이 잘못이 안 했다니깐요 뭐, 다른 거 있으면 뭐 뭐 어떻게 막아 그래요? 직수 반지까랑 부자국 늘어지나? 그거 아니잖아 그니까 어떻게 하겠다는데 저 재밌었어요 아이, 그 게임을 재밌으라고 하는거니깐요 아, 재밌으면 되지 직수 자체가 뭐 뭐 크거나 그게 아니었어 맞아맞아 아, 솔랭 모딩이 뭐 스크린때 이긴되잖아요 지수 맞아맞아, 그게 중요한거지 원래 에로이는 특게임이니까 아니, 원래 진지함을 갖고 얘기한다면 직수상 챔피언도 특이해가지고 솔랭이 잘 안 어울려요 흐흐흫 약간 좀 어떤 컨셉피 그니까 팀원이 받쳐줘야지 되는건데 그 솔랭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플러스로 애니비아 장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애니비아도 어쨌든 블루가 필요한 챔피언이다 보니까 서로 분리 좀 안 맞았던게 있긴 있었죠 음, 블루를 좀 처음에 못 본 것도? 흐흐흫 흐흐흫 아, 흐흫 하지는 블루텔레스타랑 봤어요 저희도 어, 잠깐 직수 승률좀 볼수있어요? 아, 왜 하시는데요? 어, 누가 하시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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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린에서는 승률이 좋아 아, 아니 리그에, 리그에 리그에 통계에 있는 어 아니, 스크린에서 승률좋아요 아, 아니 아,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아, 솔랭승률 예? 아, 직수에 이렇게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아, 이 스크린에서는 승률이 좋아요 이권을 위해서 모자이크 설명해드리고 있어요 아이 좋아요, 승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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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린에서 Complex 스크린에서 좋아요 아 못보신 분들 울지마요 UI connect 아이고 Annual 이후 삐 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상부에 다시 뵙겠습니다